이런 사태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건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군의 군 수뇌부 제거 작전이 성공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사라졌다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드론으로 핀셋 사살하는 군사 작전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아마 김 위원장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이 소식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제거한 데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엔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격했을 땐 외무성 담화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드론을 통한 이번 작전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권 핵심을 겨냥한 2017년 참수 작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금수산 태양궁정 방문 이후 사흘째 노출이 없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특전부대에 그린벨의 북한 요인 생포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교전 끝에 쓰러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이 도발적인 흉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전략 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